제2대 말벌어 여공작 헨리에타 고돌피는 제1대 말벌어 공작 존 처칠의 딸이다. 앤 여왕의 친구이자 측근이었다. 그녀는 1681년에 헨리에타 처칠로 태어났으며 1682년에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남작이 됨으로써 헨리에타 처칠 각하가 되었다. 1689년 아버지가 말벌어 백작이 되자 헨리에타 처칠 역이사가 되었고 1698년 프랜시스 고돌핀과 결혼하여 헨리에타 고돌핀 역이사가 되었다. 1706년 시아버지가 고돌핀 백작이 되자 리얼튼 자작부인이 되었으며 1712년 남편이 제2대 고돌핀 백작을 승계하자 고돌핀 여백작이 되었다. 1706년 영국의회는 제1대 말벌어 공작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영국 자기들의 계승권이 있음을 허하였다. 1722년 아버지가 죽자 고돌핀 여공작은 자기 권리에 기초하여 말벌어 여공작이 되었다. 그녀는 1733년에 미들섹스 헤로우에서 사망했다. 향년 52세 유엔은 같은 해 11월 9일에 웨스트민스터에 묻혔다. 그녀의 자기는 조카 제5대 선덜랜드 백작 찰스가 승계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